그러면 저거다 인자 원조 공하지라 그러면 저거다 쪼옹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문영쌤이 경주가 고향이라서 무슨 소칭이 아니지만 준비되셨어요? 네 같이 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인자 원조 공하지라 쪼옹 자 잠시만요 한번만 더 가겠습니다 인자 공하지라 아직 해야지 인자 공하지라 쪼옹 아주해요 잠깐만요 이게 원래 어설프하게 재미있는데요 먼저 발음 보여주세요 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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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옛날에 부산시청에다가 시장님 우리 안전합니까 이런 선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결국 안했거든요 근데 제 부산친구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? 시장님 우리 빙시 안되지? 이렇게 써야돼요 네 이제 가로 접습니다 네 다시 인자 원조 공하지라 쪼옹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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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